어떡하겐 다 운이지? 땡입니다. 어이 고강렬이. 저 아세요? 너는 첫밤부터 장난질이냐? 이 손바닥에 화투 한 장 붙어있잖아. 내 돈 모두하고 내 손 하나를 긁었다. 너는 무엇을 글래? 왜 이러세요? 삼촌. 예? 이러니 돈을 꼬르셨다. 자 내 돈 매매에 대해서 좀 강하게 각인을 하고자 재밌게 본 타짜 영화를 좀 이렇게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안 하던 걸 좀 했죠?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 1년 동안 많이 반복되게 말한 것 중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하나가 이격도 올라갈 때 사지 말자 이 말을 많이 말씀드렸죠. 항상 이 뇌동매매 이렇게 올라갈 때 사서 그 다음에 떨어지면 손절하고 손절하고 나면 또 올라가고 올라갈 때 타고 나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 손절하고 그 다음 또 상승하면 또 따라 붙고 또 내려가면 손절하고 손절하면 또 올라가고 아이고 또 올라가서 사면 또 떨어지고 자 이것이 다 뇌동매매라는 거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또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더 갈 것 같아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또 떨어지면 손절하고 손절하고 나면은 급등하고 자 이것이 이제 뇌동매매죠. 더 갈 것 같아서 이 양봉에 따라 붙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따라 붙고 뭐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급락으로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그렇게 뇌동매매를 해서 성공한 경우가 많은지 손실보은 경우가 많은지 한번 데이터를 내보세요. 당연히 손실보은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 매매를 당장 중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격도 주가와 이돈평균선 간의 이 이격도 이것의 거리를 바로 이격도로 하는데 자 이렇게 이격도가 멀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21이돈평균선 여기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12이돈평균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21과의 이격도는 40%거든요. 마이너스 40%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격도가 20일까지 34% 34%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0%, 30%, 40%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매매를 한다?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무리 이격도가 멀때 사지 말고 20이돈평균선과 가까울 때 매매를 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도 계속해서 이격도가 먼 곳에 따라 붙는다. 아무리 말해도 안되는 분들은 안되죠. 하지만 고지신 분들도 정말 많더라구요. 댓글 보니까.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자구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보조지표를 한번 활용해보는 방법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자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여기 왼쪽 위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죠. 여기에 차트 형태 말고 기술적 지표라고 있습니다. 폴더가 있는데 여기 가격 지표 폴더에 들어가시면 엠벨로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면 금많게 지표가 하나 떴죠. 자 오늘은 엠벨로프만 보기 위해서 다른 지표들은 임의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엠벨로프만 남았구요. 엠벨로프도 잘 보기 위해서 조금 진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중심선. 중심선. 중심선은 여기 20이 되어 있죠. 중심은 지금 20이 되어 있고 밑에 이제 퍼센트 해가지고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중심선. 즉 21동 평균선이고 21동 평균선과의 거리를 이격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6%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래에 이 엠벨로프라는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이 하방과 상방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올라갈 때는 상방 부근 또 내려갈 때는 하방 부근 여기서 또 반등을 하고 중심지지 반등 또 내려오면은 하방 그리고 상방까지 가고 상방을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나오고 크게 봐도 하방 상방 하방 상방 이렇게 좀 지지 저항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보조지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지표를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보조지표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 차트를 보고 있는데 여기 엠벨로프 하방까지 왔다.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끝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매수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보조지표가 아니라 주지표로 바뀌는 거죠. 말 그대로 보조로 쓰는 건데요. 이런 것은 또 중소형전자 보다는 이렇게 삼성전자 같이 큰 우량주에서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 엠벨로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중심가의 퍼센트를 이용해서 내동매매 방지로 오늘은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시 처음에 봤던 급등주 애니플러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설정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입맛에 좀 바꾸면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 설정을 3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도지표 이 부분을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설정창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지표 조건 설정에서 20은 그대로 두고 밑에 6자리를 3자리로 바꿉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것이 더 좁아질 겁니다. 6 대비 3은 이게 더 좁아지죠. 자 이 3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21돈 평균선 대비 위로 3, 밑으로 3, 위와 아래 약 3% 정도의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자동으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세라는 것은 위와 아래 이렇게 지그재그가 만들어지죠. 이런 지그재그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라인이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장기적인 시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죠. 항상 이 20일 이동 평균선 금방에서 매매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20일 이동 평균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려갔을 때는 여기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구요. 20일과 멀어지면 20일과 가까워진다구요. 20일과 멀어지면 20일과 가까워집니다. 20일과 멀어지면 20일과 가까워집니다. 20일과 멀어지면 20일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내려갈 가능성이 커질 때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여기 이 근방에서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수익을 보더라도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것이 수익이 클까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것이 수익이 클까요? 먹을 수 있는 부분도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3%로 잡든 4%로 잡든 5%로 잡든 우선은 3%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 21선과 매우 가까이 있을 때 매매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매우 가까이 있는 곳에서 들어가자는 의미로 3, 4, 5 이렇게 짧게 잡은 겁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이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매수를 고려를 하라는 거죠. 이 밴드 위에 있으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격도 때문에 이 밴드가 여기 있는데 이 밴드와 거리가 멀죠. 그럼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매수를 고려를 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매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 고려를 하자는 거죠. 자 다른 종목도 볼게요.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 붙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 엠벨로프 3% 밴드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 이것은 또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밑으로 또 꼬그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명드리지만은 여기서 매수를 하더라도 21 이탈 또는 여기 엠벨로프 하단 이탈이라든지 여기 시세의 저점 이탈이라든지 손절은 당연히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매수 고려 자체를 20일 논평균선과 가까이 왔을 때 하라는 거죠. 여기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 밴드 안까지 들어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가까워지잖아요. 여기 꼬리로 보면은 이 밴드와 0. 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밴드와 가까워지고 난 다음에 결국 상승을 하던 추가 하락을 하던 이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저렇게 급등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중소형주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 밴드 안쪽으로 시세가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이렇게 먹을 게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와 중앙에 있는 21과 이격도가 멀잖아요. 이렇게 이격도가 멀니까 그 다음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머니깐 떨어질 가능성 머니깐 떨어질 가능성 여기도 머니깐 떨어질 가능성 적어도 이 밴드 안쪽에서 매매가 되어야 먹을 게 있고 결국에는 다시 또 여기까지 욕도를 줄이고 이 밴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해야 먹을 게 생기고 여기서 사면 또 결국 내려가는 것이고 여기도 이 밴드 안쪽에 들어와서 매매를 해야 먹을 게 생기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이 밴드 안쪽에서 매매가 되어야 먹을 게 생기고 또 여기서 본인만의 손절가를 잘 정해야 되겠죠. 21을 이탈하면 손절 이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 이런 것들을 당연히 손절은 잡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내용의 취지는 이 21 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격도 멀면 떨어진다. 가까우면 멀어질 수 있다. 내동매매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만들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시각적으로 여기 위에 있네 여기 안쪽에 있네 시각적으로 이 밴드 위에 있다 보류 시각적으로 여기 안쪽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들어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 종목을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시장 지지 저항 수급 여러 가지를 함께 복합적으로 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고 시각적으로 일단 걸으기는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저 같은 경우도 주간 관심 종목 일류를 드릴 때 보시면 이 밴드 가까이 있을 때 이 밴드를 보고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21과 가까이 있는 종목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관심 종목 중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도 폭락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안정적이죠. 이번 주 관심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른 일선 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올랐죠. 관심 종목 나왔을 때가 여기고 이 밴드 가까이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밴드를 보지 않아도 이동평균선 20선과 가까이 있을 때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드린 거죠. 여기 가까이 있을 때 매매를 해야 이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갈 때 사면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하늘진공도 이 밴드 검은 밴드 안쪽에서 정산의 강도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 밴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관심 종목인 것이고 다 보시면 21동평균선과 가까운 부분이죠. 자 이렇게 뇌동매매를 시각적으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엠벨로프라는 보조지표를 활용해 보면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공유를 드립니다. 안전한 스윙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무료입니다. 부자대시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무료입니다.